할렐루야 저는 언제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일본에 와서 일본에 있었던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기분이라 상당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부담을 갖지 않고 제가 오늘도 우리 김종환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또 이 당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 오셨어요 한 명이 또 오시면 다행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빌리포스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삶이 더 많죠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대학을 난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목사 나이 목사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랬어요 팔순이 다 돼가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어디 아프신가 걱정이 돼서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픈 건 아니야 그리고 멀쩡해 그런데 잠을 못 주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요새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러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다 요새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요새 뒤돌아가서 사역관의 현장을 체크하다 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밥을 먹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삶을 그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호란데오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여러분 호란데오라고 하는 뜻이 뭐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띄는데 호란데오의 말의 의미는 앞에서 대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호란데오의 삶을 살아야겠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젊은 저는 얼마나 부끄럽고도 창피하겠습니까 이제 그분은 인생이 말 그대로 팔순을 향해서 가시는 목사님인데 지금도 그분은 하루하루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만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자기의 사역을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부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남은 시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호란데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또 우리가 한 가지로 본다면 사실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꾸 가리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과 죄댐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벌게 벗고 내 몸땡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사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저는 목회를 지금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져가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 그렇게 아침에 새벽에 눈떠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또 기도를 정리하다 보면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또 들어서는 안 될 걸 풀어서 또 죄를 짓고 또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고 또 마음이 가다듬어서는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또 미워하고 나를 또 속상하게 하면 마음이 탐쳐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미워하게 되고 이런 죄를 또 짓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많은 그런 말씀에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고난 가운데서 행복을 준비하고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렇게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감을 드리는 행복한 자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환란이고 고통이 오면은 그거를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장본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호하고 시인하고 짓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마음이 보통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참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자의 인생으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정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 계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10대 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126년 이후에 노아가 태어나요 그럼 그 9대째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라메기예요 라메기는 성경에 보면 777세를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담하고 라메기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담하고 라메기 몇 년을 같이 살았느냐 하면 56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아담은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근 900년 넘게 그렇게 살았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의 세계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가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하늘을 갈 때까지 죽기까지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의 세상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아마 진짜 치유를 털다며 그때 그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장본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세계와 지금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금의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아마 후손들에게 생명을 다하여 너희들만큼은 나와 같은 실수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러면 죽기까지 아담은 사명자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책이 책임감이죠 역사의 한 인물로서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중요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노아는 10대 손이지만 노아의 이후에 또 10대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담의 20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은 동시에 또 살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노아와 함께 58년을 또 같이 살아요 그럼 노아는 자신의 후손들을 향하여 또 무슨 사명을 갖고 살았을까 노아에게도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나고 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노아는 또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명은 간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 자신을 선택하고 그 가정을 선택하고 그 자녀들을 선택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얘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의 심판에 관한 그 엄청난 비밀 이거를 세상에다가 드러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천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다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걸 오픈을 해요 천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다 이루기까지 노아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야 노아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뭐하는 거야 니네 가족들 어 배죠 배 만들고 있어 배는 무슨 배를 이건 배를 만들고 저 바닷가에 가고 물가에 있는 데 가서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배를요 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함께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부여받은 노아는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럼 받은 우리들의 인생은 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해야 돼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의 비밀을 누서라는 천기누서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천기누서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이 뭐예요 천기누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비밀이 되어 묶여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걸 그걸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떠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천기누서를 해야 돼요 하늘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직무위기죠 근데 사실 미국은 그래도 아직도 좀 덜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정말 저 목사입니다 얘기하기 창피하잖아요 더 교회 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기 참 힘든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요 참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 우리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당당하게 떳떳하듯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더 나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자들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목도하는 그런 분이 이 시간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남게 되겠느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들을 내가 창조한 이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후회한다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로우셨으면 그런 표현을 있겠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오전에서 7절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을 보다 다 토해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을 딱 뽑았는데 그 괴로운 표정 그 뒷면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이런 말씀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죄에 내고는 그 7명 노아까지 8명 그 식구들을 죄에 내고 나머지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노아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천지 노설을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러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아마 피를 도해내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귀를 여질 않았어요 마음을 여질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미쳤어 노아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노아 네가 하는 것조차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하는 게 지금 미친 짓인데 미친 너의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들으라는 얘기냐 그걸 믿으라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이해가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송파하는 그 말은 다 미친 소리예요 신령한 것은요 신령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크게 틀리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협을 시킵니다 가난까지 인도를 하는 믿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강해 40년에 출협의 여정을 해나가는데 평탄했습니까 막 평탄한 거 보다구요 말씀을 읽다보면 계속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하는 소리에 오늘 죽을까 지금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름 속에 놓여 있었어요 보면 있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거의 막 그냥 거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한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 하나님 앞에 엎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배경을 보고 지금의 군중의 무리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모세는 참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어떤 문제와 반란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군중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추레음기 32장 33장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줄 알아요 뭐 시간을 전역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레음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시켜명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래요 이제 그만 내려가라 왜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지나 했더니 그 이유죠 밑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금송화제 그러면 다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켜명을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 과감이 아니죠 다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다른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해 사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1초 1분 1시간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한번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목해 현장에 동일하게 광야의 여정이 여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야 내가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모세가 그 소리를 경기를 해요 이 얘기를 말이죠 우리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왜 모세가 경기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이삭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야곰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 약속을 파괴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시 모세 너를 통하여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시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모세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괴한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 저 백성들 때문에 아유 스트레스 받아가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아시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근데 33장에 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이 또 하다 덜 풀려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나 가난한 땅에 너희들과 함께하자 모세가 또 경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납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이방가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가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약속한 거니까 가난 줄게 가라 내가 사자를 먼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희들한테 줄 수 있도록 다 했으니까 가라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르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가난한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는 홀떡 하나님이 없는 가난한 땅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난한 땅이 아니라 세계를 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세계를 필요 없습니까 모세의 신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게 사명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그건 이미 죽은 거죠 하나님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정말 만약에 천하고 천하고 천한 모습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 땅에서 대걸 같은 그러한 집을 지니고 편 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 천한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세계바 갠신이 먹고 산다 할지라도 나 주인과 함께 사는 거 그건 원합니다 지금 모세의 오백이 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여러분 어때요? 주신다는 것만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지금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전부 저희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미를 위함으로도 아니라 거의 기도 내용이 내 남편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그 대학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 전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거에 대한 육신의 탐욕스러운 욕심에 대한 기도가 그런 자의 입가에서 노와 같은 사명이 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사명이 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 이름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제 이름 그거 지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모세는요 하나님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곱없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이름도 지어버리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그 놈은 죽어야 되고 저는 살아야 됩니다 그 놈은 망해야 되고 나는 흥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거꾸로 얘기해요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함께 죽이십시오 아 대단한 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사명자는 세상을 끌어안고 이런 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 죽이시고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기도가 돼 이게 이게 요새는 아분인지 적분인지 구결이 안 돼요 막 총같아서 안 해가지고 아분인지 적분인지 구결이 안 돼요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해요 이런 생각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는데 전부가 뭐냐면 이런 민수기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모세야 내가 저 인간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 또 그러세요 그러나 모세가 또 하나님 바지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인 그런 살인하는 신으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다 죽이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불러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외치지 말라는 그 말에 외치는 약장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욕심을 치우기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 내버리고 그렇게 우린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탐욕스러운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탐욕스러운 자리를 끌고 와 도깨비 당망이를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게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답답하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걱정이라면 기도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됐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됩니까 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남북이 통일되기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잘 살까라고 대통령이 탐욕이 대통령이 탐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탐욕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괜찮아질까요? 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잘 살기는요 보금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38국선 언제 물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말 그대로야 구국 기도 그런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속마다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럴 때에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의 경제 시비권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받던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어요 기도가 줄어들었어요?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현 주소를 한번 보라는 얘기에요 내가 하루 24시간 죽으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여 골방에 찾아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큼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몸부림치며 그렇게 사명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때로는 촛불도 들어야죠 때로는 태국기도 들어야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촛불도 아니고 태국기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들고 간 한국에서는 사도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핵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는 복음의 기법을 드러내되요 복음의 기법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거 왜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토도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준이 뭡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명예나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보다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그리스도가 종립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그가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한란과 고통이 와도 그는 그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고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사명자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삶도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죽어지는 이 부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행복해하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이어가고 그 고난을 사명으로 이어가고 예배로 이어가고 기도로 이어가고 축복으로 이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삶의 신앙 고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혹시 손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비벼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골의 환란을 이겨내려고 많은 타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손을 벌려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손을 벌리는 순간에 늘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지만 왜 하나님한테 손을 벌려야 돼요 고린도우서의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바울 같은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 꼬비를 수없이 넘겨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지금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바울만큼 하지 않는다면 바울도 이런 환경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못만 남은 거예요 감사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아멘 감사할 거에요 무슨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이 고통만큼 여러분이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살겠네 못살겠네 죽겠네 맨날 입만 열면 죽겠네 아니잖아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에요 바울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울보다도 괜찮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불평 불만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 이 말씀의 내용대로 본다면 저주 중에 이와 같은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바울을 향하여 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팔자를 고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겠어요 세상적 반점이 본데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죠 말 그대로 엉망진창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 변해볼 때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바로 순교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맨날 또 늘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순교절을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는 말씀이세요 바울이 빌리퍼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단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이 뭘까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한 가지가 말씀이 있는 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는게 나의 수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 그리스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 그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자신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점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가까이 땡겨봅시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바울과 같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숨겨져야 해요 순교자는 말 그대로 자기 모든 것을 다 없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삼위 사명자의 삼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인생관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이 돼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유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좋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폼 잡고 뒷짐 주고 어깨에 짐 주고 다니는 거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죽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인터넷 보고 방송이 정말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참 어제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갔습니다 정말 김 목사님과 좀 어렵거든요 어제 얘기 들으면서 더 어려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고 있어요 내가 내가 그분의 사육에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뭘 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해 주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제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오늘 계속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방송국 사역을 위해 무엇을 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함께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김 목사님 가정 또 함께하는 우리 이 멤버들 형제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에 들어가지 못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갖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을 보며 가는 오늘 이 방송국 운영 멤버들 모두 위해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노아와 같이 홍세와 같이 오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참여한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인터넷 보고방송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사양자들 동역자들 하나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영국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오직 앞만 바라보는 아버지 교육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멤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영육간에 강렬하는 데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멤버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생일을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겠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강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천 가운데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강구하는 사랑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모른다 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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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 아멘